2014년 서울 석촌호수에 등장해 인기를 모았던 고무오리 러버덕이 8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롯데물사는 서울 송파구청과 함께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러버덕 프로젝트 서울 2021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기간 석촌호수 동호회는 높이 18m, 가로 19m, 세로 23m 크기의 대형 벌룬 러버덕이 전시됩니다. 러버덕은 네덜란드 작가의 대형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2007년 프랑스에서 시작해 세계 16개국을 순회했습니다.